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렌더링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다 마친 후에 그것을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죠. 다시 말하면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. 우선 이렇게 영상을 내가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편집을 다 마치고 프로젝트로 저장을 한 후에 파일에 가서 렌더에즈를 딱 누르면요. 이렇게 창이 뜹니다. 렌더링 창이 뜨는데 그중에 우선 우리가 뭘로 저장을 할 것이냐 그보다 먼저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먼저 해야 되겠네요. 브라우저를 눌러 가지고 위치를 이걸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를 딱 정해 먼저 정해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짓습니다. 이 비디오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이렇게 짓고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가지 코덱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. 그중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v11 이거를 열어보면 이 안에 여기쯤 있어 mbps hd 720-30p 이걸 주로 쓰게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해 놓고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. 커스터마이저 템플릿 템플릿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오디오가 먼저 나오는데 오디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은 비디오에서 여기에 하이 디피니션 고화질 1280 곱하기 720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만약에 에 딴 것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서 템플릿을 또 딴 것을 선택 하면 더 뭐 화질이 더 좋게 에 이런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용량이 더 커진다 이게 문제가 되죠. 자 그리고 이 나머지는 뭐 인데 여기는 뭐 누가 만들었고 이것은 누가 잘못 그 하면은 뭐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. 뭐 그런 말을 쓰고 여기에 제일 끝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때는 지나가는데 우리가 스테레오 스카픽이라고 3d 를 만들 때는 여기 보세요. 스테레오 스카픽 3d 모드가 될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요것을 잡아줍니다.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렌더를 탁 클릭하면 이게 렌더링이 됩니다. 근데 또 다른 것으로 추천할만한 것은 여기 보세요. 소니 avc 라는 요기 마이 mp4 가 됩니다. 요건 두번째 인터넷 요것을 선택을 주로 하겠죠.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것을 뭐 비디오 열어보면 또 거의 비슷합니다. 그죠? 비슷하고 손댈 것은 없고 어 여기도 보면 되고 어 그리고 오디오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뭐 우리가 손댈 것은 없는데 그냥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렌더를 탁 클릭하면 이것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. 자 우선 렌더링 하는 부분 배웠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가 렌더링 하고 싶다. 요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똑같이 파일에 가서 렌더에서 를 눌러서 아까 코덱들을 선택하고 하면 똑같습니다. 이름 짓고 위치 정하고 그 대신 내가 며칠 전에 한 번 앞에서 어떤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배치 렌더링. 어떤 부분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렌더링 하면 만약 이것은 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. 그죠? 렌더링이 됩니다. 그런데 요건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키보드에 R 자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올 때 엔터를 치고 여기 뭘 써도 됩니다. 써도 되는데 아무 관계없이 치고 이쪽으로 와서 또 요렇게 구간을 설정하고 R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R 안 누르면 소용이 없습니다. 이렇게 구간이 1번과 2번이 선택되는데 렌더링 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만 이제 렌더링이 됩니다. 자 그거는 이제 툴에 가서 스크립팅으로 가서 배치 렌더라는 것을 딱 클릭하고 자 요렇게 창이 뜨면은 우선 여기다가 저장할 곳을 정해줘야 되겠죠. 예 요렇게 동영상으로 동영상 이라는 폴더를 저장한다. 그렇게 하고 요 중에 코덱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보통 소니를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소니 AVC 에 가서 두번째 있는 요거 인터넷 1280x720-30B 요걸 하고 요 밑에 오시면요. 렌더레지온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이제 렌더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. 자 요렇게 하고 OK를 클릭하면요. 요것들이 두 부분만 이렇게 딱 이제 됩니다. 되는데 나중에 요게 이름을 언타이틀드 해놨기 때문에 언타이틀드 붙은 일단 해보겠습니다. 뭐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시간이 자 이래서 이제 요걸 두 개를 딱 하고 예 요거 나가서 보면 탐색에 나가서 동영상에 들어가서 보면은 요렇게 이름이 언타이틀드 언타이틀드 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이러더니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됩니다. 여기서 여기 와서 이름 바꾸고 사용하면 됩니다. 요렇게 해서 부분 부분을 따로따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무라 카는데 가면 요렇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. 베가스가 가진 강점 중에 아주 좋은 강점입니다. 자 오늘은 요까지 렌더링에 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. 자